4가지 성격 선택해주세요 T로 할까? F로 할까? 아니야 S로 해 내 멋대로 골라듣는 재미가 있다 M4글자 상담소 네 M4글자 상담소 재밌게 꾸려갈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주일 중 가장 지치는 요일이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 수요일에 상큼한 에너지를 전달할 두 분입니다 MBTI가 이분들은 큐트예요 아 귀염이 넘쳐 흐릅니다 원어스 건이 그리고 차홍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한 분씩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 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홍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야 무엇보다 저는 오늘 이 두 분 모시고 기분도 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은 저희 펌펀투데이 이제 PD와 작가들은 모두 여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오늘 처음 뵙는데 저랑 제가 혼자 할 때랑 저랑 이경민 변호사랑 하는 요일도 있는데 그때 확연히 표정도 다르고 텐션도 다르고 아 정말요? 리딩을 처음 해봤어요 리딩을 그냥 저희한테 와서 그냥 알아서 잘하니까 하세요 하고 가거든요 와서 굳이 설명하고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건 너무하네 수요일에 힘이 난다고 저 사람들이 저럴 사람들이 아닌데 사실 이제 저희와 저랑은 이제 처음 보는 거고 또 펌펀투데이도 처음 나오시는데 두 분은 원래 친분이 있어요? 저희가 샵을 같이 다녀요 아 맞아요 그래서 계속 오다가다가 인사를 드리기도 했고 또 오늘 제가 지금 매니저님 없이 혼자 스케줄을 하고 있는데 권희선미님께서 먼저 차 같이 타고 가자고 해주셔가지고 또 샵에서 헤어 메이크업도 같이 받고 그리고 또 권희선미님 차 타고 왔습니다 아 착하네 어떻게 목적지가 같고 출발지도 같은데 어떻게 누구 가요? 그래도 그렇게 선뜻 이렇게 물어보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요즘 스케줄 또 혼자 한다고 하는데 제 지인들이 또 겹쳐요 몇 분 그래서 온기씨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너무 기특하고 씩씩하게 열심히 잘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혼자 다니는 거 힘들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은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도 회사 혼자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건희씨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자면 이제 그룹 원어스에서 메인보컬로 또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또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게 펌펀투데이 그 로고송에 또 원어스가 함께 해주셨잖아요 아 맞아요 저희가 3부에 나가고 있는데 그 노래 소개를 조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곡은 저희 원어스의 수록곡 중에 하나인 헤엄처라는 노래를 또 정말 좋은 아침을 맞이하는 느낌을 담아 또 계사를 해서 이번 로고송을 저희도 너무 영광스럽게 담당하게 됐는데 좋은 아침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녹음해봤으니까 기분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되면 이제 원곡 한 소절 정도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원곡이 제가 계사 한 번을 책에 불러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계사 한 번 버전도 괜찮고요 원래는 헤엄처 이런 노래인데 이번에 또 펌펀투데이를 위해 계사 버전으로 또 열심히 녹음해봤습니다 저도 아직 완성된 버전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아 그래요? 이따 또 3부 되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듣고 있고 반응이 너무 좋아요 아 정말요? 네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이거 대체 누구냐 누가 했냐라고 문자를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완성된 버전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 네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웅기씨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문자 사랑도 많이 받고 기억도 많이 받고 아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티비를 돌리다가 복명강도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아마 폴킴씨 노래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혼자서 그렇게 무대 채우고 이러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항상 무대 할 때 많은 사람이랑 같이 서다가 혼자 서서 혼자 이렇게 쭉 노래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렇죠 영상에서는 티가 안 나는데 사실 저는 손도 막 떨리고 다리도 막 떨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었어요 그때도 혼자 가서 한 거예요? 아 아니요 아 그때는 아 예전님이랑 같이 갔어요 그때는 아 거기까지 혼자 갔으면 진짜 너무 슬플뻔했어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혹시 그때 무슨 노래를 했었는지? 폴킴 선배님의 있잖아 혹시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짧게 한 소절만 가능할지 네 네 있잖아 좀 늦은 거 아는데 해야 하는 말이 꼭 생겼어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요즘 친구들은 외모도 외모인데 기본적으로 실력들이 다 받쳐주는 것 같아서 야 나는 이 친구들 나이 때 뭐 했나라고 다시 돌아보게 되고요 아닙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부모님이 진짜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대견할 것 같은 아들들이에요 정말로 네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을 이렇게 세례로 받은 게 오랜만에 그래요? 저희는 따뜻함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스트에게는 따뜻합니다 똑같았네요 그리고 아 아까 이제 뭐 제가 배부르다는 얘기를 한 게 건희씨가 또 먹자랄로 굉장히 또 유명한데 어우 아니 허거왕자 건희소스 이건 뭐예요? 우리 작가들이 꼭 물어봐야 된다고 이거는 아 이게 사실 되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제가 만든 소스는 아니고 제 친구가 만든 소스를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팬분들한테 이 소스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했는데 이게 또 팬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맛있다고 해주셔서 이게 유래가 진짜 웃긴 게 건희친구 허거왕자 소스였는데 왜 그래요? 이게 줄여서 어쩌면 제가 건희왕자가 된 거예요 아 그게 줄여서? 아 아 제가 친구를 허거왕자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건희친구 허거왕자 소스가 건희왕자 소스가 돼버려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아니 우리 팀의 이제 막내 작가도 허거집 가면은 건희소스만 먹는다고 계속 얘기해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내가 몇 지금 며칠을 봤는데 처음으로 저 옷을 처음 봤어요 저는 진짜 아 맛있게 드셔주니 너무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98년생이고 만으로 25살입니다 98년생 우리 운기씨가 저는 2002년생이고 2002년 만으로 21살입니다 와 제가 이제 1990년에 태어났거든요 아 네 근데 여기 중에서 대선배가 계십니다 우리 운기씨가 저희 대선배에요 왜냐면은 데뷔를 2007년에 했다구요? 맞습니다 그때 제가 아역배우 활동으로 먼저 했었어가지고 네 그랬죠 데뷔를 일찍 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지난 7월 28일이 데뷔 16주년이었다구요 약간 소녀시대 선배님 정도였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조금 더 일찍 데뷔했어요 아 정말요? 오 멋있다 그러면 막 음악방송 이런데 가게되면은 가수로서가 아니고 이제 배우자였으니까 선배 대기실은 안주겠네요? 네 아 자 달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네 한번 진행시켜주세요 진행시켜주세요 제가 녹화를 하는 좋은 아침이란 프로그램이 에서 그 인기가요 녹화를 진행을 해요 아 그래서 그 대기실들을 보면서 아 여기다 그 인기가요 대기실이구나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대선배가 있었다고 이왕 건희 선배도 같이 아 그렇죠 그렇죠 챙기는 거예요? 네 왕자대기실로 왕자대기실로 좋습니다 좋아요 저희가 사실 그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저희가 MBTI와 관련된 코너를 좀 준비해봤어요 했는데 우선 두 분의 MBTI를 먼저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MBTI가? 저는 ENFP ENFP요 네 스파크형입니다 건희씨가 ENFP고 웅기씨가 저도 ENFP인데 아 나 좀 오늘 냉철해 나 오늘 좀 쎄 이렇게 그때 검사하면 ESTP가 나와요 약간 반반씩 왔다갔다 하는 거죠? 일상생활할 때는 보통 완전 ENFP고요 그 좀 E를 해야 된다든지 약간 이럴 때는 E하고 ST가 아 ST가 딱 붙는구나 소문자 소문자 아 근데 그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직원으로서 일처리를 빠릿빠릿하게 하는 그 MBTI 중 하나가 S랑 T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마 일할 때 그렇게 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저희 코너가 아 저는 ESFJ ESFJ ESFJ인데 자꾸 저보고 T 아니냐고 오늘 한번 두 분이 보고 좀 판단을 해주세요 아 네네 자 저희 코너가 이제 MBTI를 알고 들으면 더 재밌는 코너인데 첫 방송인 만큼 간단하게 저희가 MBTI 설명을 조금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16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이게 또 어떻게 나뉘는지는 두 분이 좀 직접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또 성격이 외향적인지 내양적인지에 따라 외향형 E와 내양형 I로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 뭔가 결정할 때 감각에 의존하는지 직관에 의존하는지에 따라 감각형 S와 직관형 N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사고를 중요시하는지 감정을 중요시하는지에 따라 사고형 T와 감정형 F로 나눌 수 있고요 네 번째 상황을 판단하고 먼저 행동하는지 바로바로 상황을 인식하면 유동적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계획형 J와 즉흥형 P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정말 간략하게 짧게 소개를 해드린 거라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할 거니까 들으면서 조금 이해하시고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근데 이 MBTI 정말 맹신하는 분들은 과학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두 분은 MBTI가 이거는 신빙성이 있다고 믿는 편이에요? 너무 맞죠 저는 MBTI의 과몰림 남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저는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 MBTI를 찾아봐서 공부해요 아? 저는 실제로 멤버들이랑 잘 지내기 위해서 MBTI를 공부했어요 그 친구의 MBTI를 아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와 저 친구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럼 MBTI를 찾아보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즘 어린 친구들은 다 MBTI를 이렇게 조금 많이 믿는 분위기예요? 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믿고 있기 때문에 SNS에 MBTI 관련된 그런 소식도 진짜 많은데 많죠 제가 그 INTP인 멤버 형과 같이 살아요 INTP 형이라고 그 형이 INTP에 굉장히 이과적인 모먼트가 있는 형인데 그 형한테 MBTI 나는 진짜 믿을만한 것 같아 그랬더니 그게 성격 유형을 자기가 선택해서 고른 것 때문에 유사과학이 맞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T한테 그래서 좀 그 형 때문에 더 믿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어 너 MBTI 믿어? 했는데 아 나 MBTI 그런 거 안 믿어 이런 MBTI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MBTI를 안 믿는 MBTI이기 때문에 MBTI 믿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사실 저때만 해도 이제 보통 우리는 혈액형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너 오해형이야 AB야 하면 약간 기분 나빠하고 맞아요 맞아요 AB가 이제 저희 때는 보통 놀릴 때 천재 아니면 이제 약간 성격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 맞아요 혈액형으로 한참 따지다가 갑자기 MBTI로 와서 딱 제 세대가 뭔가 좀 가운데 끼어 있는 저는 초등학교 때 혈액형 다르면 입 안 대고 먹고 너 같은 혈액형이면 컷 빌려주고 그렇지 그렇지 막 이랬는데 사실 혈액형은 막 성격이나 이런 거를 좀 하는 게 좀 그냥 재미로 했던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이 MBTI는 성격 유형 검사를 제 성향을 검사를 한 거잖아요 세부 항목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믿을만 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약간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40대는 혈액형으로 판단을 하고 맞아요 맞아요 30대는 MBTI의 혈액형까지 플러스로 보더라고요 너 E는 근데 뭐 B형까지이기도 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지 둘 다 경험을 했으니까 20대는 MBTI만 이렇게 보면 자 그럼 이참에 저희 세 명의 MBTI 궁합을 한번 봐볼게요 이게 MBTI들끼리 궁합이 또 맞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저랑 건희씨 제가 ESFJ 건희씨가 ENFP인데 빨갔네요 최악의 궁합 마주치지 말아라 같은 공간에 있지 말아라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반대로 또 저랑 웅기씨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똑같이 또 지구가 멸망할 정도로 안 맞는 게 있는데 두 분은 반대로 아주 좋은 관계 아니면은 진짜 최악의 궁합이라는 정말 상반된 게 두 개가 나왔어요 이 궁합 결과 조합을 해보면 저만 가운데서 잘하면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MBTI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함께 할 M4 글자 상담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느낀 사소한 고민부터 또 며칠간 또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던 고민이 있을 텐데 이런 고민들을 M4 글자 상담소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언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은 특별한 방법으로 고민을 드려드릴게요 사연을 읽기 전에 저희가 각자 담당할 MBTI를 뽑을 겁니다 자기가 뽑은 MBTI 유형에 맞춰서 조언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뽑기가 ISTJ가 나왔다 그러면 ISTJ는 약간 냉철하고 객관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 컨셉에 맞춰서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희의 조언이 필요한 고민 사연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수요일 코너입니다 M4 글자 상담소 게시판에 남기거나 지금 바로 혹시 여러분 이 멘트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어떻게 한번 건희 씨가 먼저 소개를 해볼까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든 유료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3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빙의할 MBTI를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희 씨 앞에 먼저 있으니까 건희 씨 먼저 한번 뽑아보시죠 하나씩 이게 E랑 S 중에 하나 E와 I E와 I 중에 하나 하나씩 뽑아서 조합이 되는구나 KF 중에 하나 PJ 중에 하나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저 E요 처음에 E가 나왔고요 E 아 제발 아 S S 저 S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설마 FJ 나오는 거 아니야? 아 T입니다 아 T예요 T EST EST 마지막으로 P ESTP 이게 웅기 씨 MBTI 아닌가요? 네 근데 저는 딱 한 번만 그렇게 나왔고 다시 검사를 해봐도 ENFP만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마 ENFP예요 근데 ENFP 특이 그 왔다 갔다 해 아니 아 나 바뀐 것 같아 를 매번 아 나 T인 것 같아 진짜 나 S 된 것 같아 T 오소인들이 많아요 그래 놓고 검사하면 ENFP가 계속 나오는 게 스스로 ISTG라고 느껴져서 검사를 하는데 그렇게 안 검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죠 누가 봐도 아인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종이 한 장도 아꼈어야 돼서 다시 접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지구를 사랑해야죠 저희가 We love earth 종이 많이 쓰지 말라고 아직 너네 프로그램은 얘기를 받아서 넣어주시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STP 그렇죠 ESTP 건희 씨는 ESTP 역할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우리 웅기 씨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롤모델이 ISTJ라서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최근에 또 NCT 선배님들 노래 중에 ISTJ 맞아요 저도 들어봤어요 Let's get down 해볼게요 네 자 먼저 하나 청취자분들은 본의 아니게 종이 바스락 거리는 ASMR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E가 나왔고요 이건 어떨 수 없나봐요 제가 운명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사실은 S S? S? 이거 TP 나오면 진짜 대참사인데 저희 그대로 가긴 해야되거든요 제발 F 뽑아라 F T 잠깐만 EST 어 잠깐만 이러면 안되는데 제가 P만 뽑지 말아주세요 J 뽑아야돼 여기서 여기서 J 뽑아야돼 P야 그게 이렇게 같을 수 있나요 역시 저랑 건희 선배가 잘 맞나봐 아 그런가봐요 통했네 진짜 두사람 나 더 소외감 느껴요 하하하하 그럼 저도 한번 뽑아볼게요 아 네 종이를 아껴야 되니까요 그럼 저도 이 악물고 ESTP 뽑을래요 예 나도 ESTP 한번 뽑아 봐야겠다 ESTP 약간 집단 ESTP의 상담소 같은 느낌으로 한번 오늘 그런 콘셉트 괜찮을 것 같아요 네 ESTP이신 분들이 제 주변에 막 많지 않아가지고 그쵸 아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한번 과무립하고 있겠습니다 자 ESTP가 두 분이 나왔고요 네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어 아이가 나왔고요 전 태어나서 I였던 적이 없거든요 오 I O N N 저희랑 다 달라요 아직 그러니까요 T J 아 INTJ INTJ INTJ가 나왔어요? 완전 반대네 그 ENFP랑 INTJ랑 완전 유명한 궁합이에요 어떤 식으로요? ENFP는 INTJ를 사랑할 수 밖에 없다고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웅기씨 저희 지금부터 ESTP예요 아 지금 이 시간부터는 ESTP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상 이렇게 고민에 대해서 이 컨셉을 맞춰서 살려주려면은 가운데 두 글자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 중요하죠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렇게 했고요 저희는 노래를 듣고 올 텐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건희씨가 ESTP 웅기씨도 ESTP 저는 INTJ가 나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건희씨의 추천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또 지금 굉장히 또 아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분 좋은 아침 시작하시라고 오늘은 J래비 선배님의 해피팅스 준비했습니다 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3부 M4글자 상담소 시간입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가 이제 그 3부 로고소 아 네 우리 또 원어스가 불러준 아 부끄럽습니다 다시 들어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MBTI 장인들 건희, 웅기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M4글자 상담소의 메인 코너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MBTI를 저희가 정했죠? 네 웅기씨가 ESTP입니다 그렇죠 건희씨 ESTP입니다 저는 INTJ 이 역할로 저희가 이제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거절은 어려워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절을 잘 못하는 게 고민입니다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은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절을 못해도 너무 못해서 제가 손해부를 본 적도 많다는 겁니다 어 점심 뭐 먹지? 난 좀만 먹고 싶은데 먹으러 갈까요? 회사에서 메뉴를 고를 때도 제가 못 먹는 음식을 먹자고 할 때 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절 못해서 억지로 먹은 적도 있고요 아 인간아 내가 진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 한 번만 빌려주라 매번 돈 빌리고 잘 갚지 않는 친구의 부탁도 거절 못해서 빌려준 적도 많습니다 이처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이용해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혼자 소가리 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이제는 싫은 건 거절해야지 라며 다짐하지만 늘 실패해요 거절을 잘못하는 저 어떻게 해야 단호하게 거절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거절은 어려워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상대의 부탁을 거절을 잘 못해서 매번 손해를 본다는 사연을 받았어요 아 네 두 분은 어떻게 거절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저는 너무 공감돼서 저는 거절을 진짜 못해요 오 진짜요? 네 좀 거절을 주변에서 친구 진짜 친한 친구가 거절 좀 하라고 하는데 약간 저는 거절을 못하는 편입니다 오 그러면 저희 제작진이 혹시 내일이랑 내일 모레도 나오면 안 돼요 하면 오 좋아요 좋아요 아 그래요? 거절 못하는 건가? 아 잠깐만요 그렇게까지 기뻐할 일은 아니잖아요 다 같이 막 아 우리가 준비한 코너가 있고 준비한 게 있는데 근데 그거를 바로 부탁을 하면은 하하하하 이거 왜 네 물자 물어보긴 했는데 아니 건희 씨는 어때요? 저는 거절하고 싶은 걸 거절 못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ENFP 중에 극강의 E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신나가지고 아 거절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 예선 아 나한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필요하면 나한테 부탁을 할까? 아 너무 들어주고 싶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 편입니다 우선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것부터가 너무 즐거움이야 네 그래서 저 친구의 그 힘듦과 고단함을 내가 해결해주고 싶다 약간 오지랖퍼여가지고 거절할 생각이 별로 안 들고 대신 이제 정말 곤란한 거는 저는 딱 잘라 거절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딱 부러지는 구석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눈빛에서부터도 저는 돈 빌리는 거 웬만하면 또 빌려주는데 큰 금액이거나 저도 필요한 게 있으면 거절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내가 뭔가를 부탁을 했어 네 근데 상대방이 거절을 해요 그럼 어때요? 솔직하게 아 괜찮아 하는데 속은 괜찮지 않죠 나는 거절해 본 적이 없는데 괜찮다고요? 왜 울어 왜 울어 근데 뭔가 저는 부탁을 할 때 거절을 당할 수 있으니까 꼭 그 뒤에 말을 보자 어? 편하게 말해줘도 돼 진짜 괜찮아 이렇게 하고 저도요 저도요 그러고 나서 거절을 당하면 어? 괜찮아 뒤에 그 저희 고모가 유기견 센터를 운영하거든요 유기견들이 놀아주다 집에 가면은 아 이 소리를 내요 너무 슬픈 소리를 내 아쉬워서 어떻게 거절을 당했을 때 저는 저도 애초에 사실 누구한테 부탁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혼자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거절을 받을 것 같으면 그 저는 오히려 상대방이 거절하는 게 미안할까 봐 미안하지 않게 그 뒤를 열어놔요 와 그 아 진짜 괜찮아 없으면 뭐 항상 대비책을 마련하는 편이고 근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부탁을 받는 입장에서 그냥 얘기하면 괜찮은데 뒤에 꼭 야 진짜 괜찮아 부담 같지만은 더 부담이 느껴져요 아 진짜요 더 부담이 느껴져서 오히려 아 그럴 수 있겠다 이 사람이 너무 간절하고 내 상태도 너무 배려하려고 하는 게 복합적으로 느껴져서 아 역시나 나 혼자만 안 맞다고 굳이 제작진이 아 아니에요 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처음 보는 시선이어서 저도 감사해요 아 그래요? 이런 시선 좋습니다 새로운 시선 네 두 분 다 눈이 너무 초롱초라고 맑아서 웬만하면 부탁하는 거 거절 안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저는 오히려 상대방이 너무 좀 부담스러워 할 것 같으면 거절을 안 하려고 하는 그 부탁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기도 해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분은 거절을 너무 못해서 고민인 분이잖아요 네 각자의 MBTI로 비행위해서 이제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게 좋을지 먼저 우리 선배님부터 가볼까요 네 네 ESTP로 ESTP 아 난 외향적이고 좀 현실적이고 좀 이성적이고 좀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ESTP는 근데 거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를 아 그럴 것 같아요 너가 현실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너 거절해야지 너만 손해를 볼텐데 왜 그렇게 해? 라고 그냥 되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진짜로 ESTP라면 음 그냥 뭔가 어 너 거절 이렇게 못하고 좀 곤란했겠다 보다는 reminis 으만 물론 제가 ESTP 라면 웅규 씨 처럼 그러니깐 왜 네가 곤란하면서 거절을 못한 거야 이렇게도 되면서 어 해 하면 되잖아 왜 고민을 해 하고 싶은데 왜 안 해 이렇게 대고 직접 해줘 까지 나올 것 같아요 어 직접 해줘 까지? 자iony 갑자기 친구한테 아 친구한테 몰입이 안되려나 F가 아니어서 아니죠 근데 P는 계획이 없이 보통 즉흥적으로 하니까 그냥 전화 너 왜 이한테 돈 빌고 안갚아야 이거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F가 아니라 친구한테 몰입보다는 그냥 조언하는 입장에서 몰입까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드네요 저는 이제 INTJ였잖아요 우선은 I로 시작합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톤을 조금 조심스럽게 가져와야 돼요 아 맞아요 조심 나라면 나라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관형이잖아요 바로 느끼는 거잖아요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게 얼마 정도 돼? 아 맞아요 라고 딜드업을 하죠 제이처럼 천천히 계획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T 객관적인 얘기를 해야죠 우리 부모님들은 만원짜리 티셔츠도 잘 못 사시는데 너는 난 빌려주고 잘 안 받는구나 이건 너무 셌나? 제가 상처받은 건 엠프피자하고 엠프피자하고 상처를 받게 된다 괜찮아요 저는 만약에 T와 J가 합쳐지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좀 답답함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에 대해서 한마디로 빙의를 해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건희씨의 추천곡을 들었고 이번엔 웅기씨의 추천곡을 들을 텐데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저는 우아 선배님의 우아라는 곡인데 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저랑 건희 선배님이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게스트를 함께 하니까 우아 잘한다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참 뒤에 시간이 지나서 한 15년 뒤쯤에 우와 쟤네 아직도 해? 웅기 너는 계획이다 했구나 계획이다 했구나 우와 내 얘기는 안 하는구나 나도 처음 하는데 너무했다 너무 서운해요 당연히 임권 선배님도 같이 해야죠 그래요? 알겠어요 쟤네 셋 아직도 하는구나 15년째 아침을 저렇게 책임지고 있구나 좋다 좋다 너무 좋다 그럼 우아의 우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아의 우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수요일을 이끌어갈 코너입니다 M4글자 상담소 건희 웅기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연 내가 팀장인데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팀장으로 승진해서 새로운 팀으로 2주 전에 부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팀이 새롭게 꾸려진 팀이라 팀원들끼리도 다 낯설고 또 어색한 상황입니다 저는 MBTI I 중에서도 극강의 I인데 팀원들도 모두 I인 사람만 모인 건지 야 이거 낯가림이 심하더라고요 원래 제 성격이라면 그냥 저도 혼자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팀장이지 않습니까 팀장이다 보니 부선의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할 것 같아서 잠깐 저희 티타임 할까요? 커피 제가 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아 커피 좋죠? 아 전 이따 외근 나가야 해서요 저 나름대로 용기내서 말한 건데 알고 보니까 팀원들은 상사와의 티타임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만 더 쌓이지고 팀원들의 눈치만 더 보게 됐어요 요즘은 업무 스트레스보다 팀원들과 언제 친해져서 또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가 더 스트레스입니다 서로가 낯가리는 팀원들 어떻게 해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사연 보내주신 내가 팀장인데님께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새롭게 구성된 팀에서 팀장이 팀원들과 친해져야 하는데 모두가 낯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전에 두 분은 처음 보는 사람이랑 좀 잘 친해지는 타입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낯을 조금 가리기는 하는데 저도 저도 이가 97%고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그게 막 저한테 숙제고 이렇진 않은데 약간 좀 전제가 있어요 상대방이 저에 대한 적대심과 경계심이 없어야 저도 좀 다가갈 수 있고 상대방이 먼저 조금 다가와주면 제가 와락 끌어안아버리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어린 친구들한테 좀 더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잠깐만 권혜씨가 98년인데 더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요즘 공사가 스무살이에요 뭐라고요? 공사년생이 스무살이에요 공사가 스무살? 그래서 간혹 가다 친구들의 지인들을 한번 또 소개받는 자리가 있으면 막 03년생 01년생 이래요 그러면 저 친구들이 저를 꼰대라고 생각할까 혹은 아저씨 삼촌뻘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슬슬 들어가지고 요즘 또 친구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어이없어 하시는 어른들 많으시겠지만 저도 이제 좀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방송국에선 제가 젊은 편이에요 아 그럴 수 있죠 또 죄송한데 혹시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에요? 형이 나이를 먹었어요 아니 왜냐면 그 선배는 공감할 거예요 저희 음악방송 가면 요즘 데뷔하는 애들이 08, 07 이러니까 와 나 아저씨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막 08년생 있으시고 있으시고? 있으시죠 약간 다른 세계 사람 같죠? 너무 조심스러운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아니 그러면은 운기 씨는 먼저 다가가는 타입이에요? 아니면 조금 기다리는 타입이에요? 약간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한데 저도 낯을 저는 좀 많이 가리는 것 같아요 제가 외양형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하고 제가 막 옛날에는 엄청 다가가는 타입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막 옆자리 분들한테 말 걸고 혼자 조용히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계속 말하고 하는데 또 나이 먹어보니까 이게 좀 뭐라고요? 조금 성숙해져 보니까 아 좀 이게 상대방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저는 좀 대체적으로는 제가 다가가는 편? 그럼 다가갈 때 두 분도 이제 많이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타입인 것 같은데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좀 친해지는 방법 나만의 방법 같은 거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완전 있어요 그 요즘 사람들 다 공감할 텐데 MBTI가 뭔지 물어보는 게 가장 먼저 첫 단추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게 쟤만 위로 가도 난 기억이 안 나 그러면서 MBTI 요즘 애들 많이 보나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추리해야죠 어? 약간 INTP신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좋아하죠 맞아요 그런 거 좋아하세요 그게 뭔가?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세요? 하면서 약간 간단하게 제가 약간 진단을 해드리면 세미 진단 약간 젊어지신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시는지 그러면 이제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놓는다고요 아 맞아요 그리고 또 젊은 친구 만났을 때 어 기다려봐 내가 하고 한 5분 있다가 어 나 아이엠 뭐야 아이엠 뭐 이렇게 얘기해준다고요 오우 신기하네 오 이런 접근방법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드립도 있잖아요 난 MBTI 정상이야 나 양성 나왔어? 음성 나왔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오 그거 진짜 이게 되게 저의 입장에선 아 너무 귀여우시다 였는데 그렇지 요즘 젊은 새들 따라가려면 이렇게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다들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기억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내가 팀장인데님한테 각자의 MBTI로 빙의를 해서 조언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건일 씨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과무립을 좀 해보자면 네 이제 저라면 그래도 E잖아요 네 아 I 입장 I를 보는 입장에서 E면 솔직히 조금 답답해요 그건 맞아 조금 답답해요 답답해 아니 얘기를 하면 되지 근데 대신 제가 사연을 들을 때 M2P자는 그 티타임 하자 그랬는데 아 한 게 되게 뿌잉 했거든요 근데 ST면 아니 불편하면 안 하면 되고 네가 굳이 친해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 친해져야 돼? 회사에서 일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팀장님께 굳이 친해질 필요가 없다 각자 일만 잘하면 회사에서의 역할은 다 하는 거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일만 잘하면 되지 왜 친해져야 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직감상 내가 팀장인데님은 인프핏인 것 같아요 INFP이신 것 같아요 INFP 느낌 난다 아 친해지고 싶은데 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ESTP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합니다 하는데 팀원들이 낯가리는 것도 공감을 하는 거야 또 에프로 그러니까 힘든 거지 그렇죠 자 어떻게 운기 씨는요? ESTP가 봤을 때는 진짜 이게 어디까지나 일터고 비즈니스인데 굳이 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서 좋을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긴 하지만요 저도요 엔프피 자아는 지금 미친 듯이 서운하고 가서 도와주고 싶고 파티라도 한 번 열어주고 싶은데 진짜로 노래방 기계 들기 들고 오시는 ESTP 자아는 일터잖아 굳이 지낼 필요 없어 그렇게 마음먹지 마 약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 저는 조금 다른 게 저는 조금 다른 게 이 팀장님은 팀원들이랑 그래도 조금 낯을 가려도 이 벽을 허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팀장님한테 이런 조언 드릴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커피를 지금 바로 커피를 마시자고 나가자고 하는 건 이 친구들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먼저 커피 쿠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슬쩍슬쩍 보내거나 테이크아웃 하면서 내 거 사면서 한두 개 사서 올려놓으면서 마음의 벽부터 차근차근 허물어라 그러다 보면 이제 어? 나 갈 건데 같이 갈 사람? 한두 명 따라오다가 다 같이 나가면서 이제 스르르 좀 친해질 수 있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조언을 좀 해봅니다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죠 저희가 또 너무 좋은 게 하나 있거든요 광고 듣고 올 거예요 어머 광고 너무 좋죠 I love it 아 이제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일단 너무 재미있었고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했고 은기 씨 너무 반갑고 저도요? 또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너무 그 아나운서신 건 알았는데 옆에서 직접 귀로 소리가 꽂히는데 전달력이랑 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확실히 다르시다 라고 생각을 근데 저 누나들은 자꾸 제 톤 갖고 막 올리라고 그러고 급하다고 그러고 많이 혼내요 매력이죠 누나들한테 빨리 뭐라고 해줘요 감사합니다 저는 좋던데 감사합니다 이 친구 양황인데 그럴 거면 DJ 앉아요 차훈계 펌펌투데이 해 DJ 앉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서요 아 그렇죠 근데 우선 오늘 소감이 어땠는지 먼저 아 저 오늘 왜 벌써 끝이 나나 저 지금 체감상 한 5분 했거든요 이제 몸 좀 풀렸죠 네네네네 그래서 한 5시간은 거뜬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 내려요 손 내려요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또 이렇게 이 조합이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사실 이제 어리고 너무나 반짝이는 친구들이랑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고 에너지를 많이 얻어갔고요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매주 방송을 하면서 가장 활약을 했던 사람 한 명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분 투표를 제일 많이 받은 분은 그 다음 주 오프닝 때 메인 DJ로 진행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 뭐 개인 팬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워너스 팬도 있고 채용규 씨 팬도 있고 이 팬분들이 팬심으로 투표를 하면 안 돼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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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너무 불리해 아 저도 인권익님 팬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사심 투표하면 일로 가죠 우리 팬분들한테 그러면은 사심 투표하지 말라고 두 분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저희 투문분들은 이런 거 확실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공정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아 그런 일 절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멋진 분들이네요 네 차용규 씨 팬분들도 네 우리 로켓단도 T로 빙의를 하셔서 네 정직한 투표 정투 정투 하시길 바랍니다 공명정대한 파퓰리즘이 없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인권, 건희, 웅기 셋 중에 가장 오늘 이 사람이 활약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바로 샵 1077 문자 또는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M4글자 상담소 다음 주에도 함께하겠습니다 건희 씨, 웅기 씨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방송은 추후에 S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에라오의 보는 라디오 풀버전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많이 봐주세요 자 그럼 저는 끝곡으로 워너스의 쓰여진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에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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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 잊지 마